저희 오늘 수사 드리겠습니다. 프린타임. 안녕하세요. 위대 슈시입니다. 환장하며 인사드리도록 하세요. 네. 슈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슈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슈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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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슈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슈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슈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반응이 뜨겁습니다. 그쵸? 네. 앞에 너무너무 멋진 무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연기를 다 이어가려고 하는데요. 네. 다음 무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해요. 네. 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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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곡이에요. 여러분! 어떠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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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들어봐요? 어떠케 아니 뭐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도 같이 따라 불러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마지막 부분이세요 이렇게 따라 해 주시면 더 힘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어서 다음 무대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옷 블랙그레스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슨! 지금까지 크리스탈 크리스탈 감사합니다 주변이 신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직 안돼요 네 잘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? 아니 뭔가 오늘 밤이 너무 짧은 거 같아가지고 그쵸 아니 멀리 계신 분들도 잘 보일 걸 걱정돼요 잘 보여요? 저희가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날씨는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씨가 좋아질 만큼 더 힘을 내셔서 이제 복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씨엘씨도 여러분 빨리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깐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사될까요? 크리스탈 크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씨엘씨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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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